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네, 오늘도 채소 리뷰 영상인데요. 조금 특별한 채소,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채소. 지난번 카이피라 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자트릭스 편입니다. 이제 시작과 함께 또 달팽이 인형이 나와 있죠. 그리고 양옆에는 지금 시트러스 종류라고 하죠. 이제 귤 종류에 과일 두 개가 있는데 귤은 아닙니다. 달팽이 인형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왼쪽, 왼쪽에 있는 저게 레드향,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저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라봉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레드향, 한라봉, 그 다음에 저건 천혜향이에요. 이거는 천혜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달팽이 집사는 감귤류,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시트러스라고 하죠. 시트러스 종류 과일 다 좋아요. 자몽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채소고, 이건 아니죠. 근데 다만 지금 저렇게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이유는 코디용입니다. 아, 코디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저 달팽이 인형이 혼자 서질 않아요.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받쳐놔야 돼요. 저에게 이제 혼자 잘 서 있는 인형으로 샀어야 됐는데. 네, 우리 촬영 도우미,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시청자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았는데 저 도대체 뭐하는 달팽이가 어떤 캐릭터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달팽이 인형이라서 했습니다. 왜냐? 달팽이 집사니까. 자, 근데요. 지난번 제가 카이피라 영상에서 집사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뉜다. 달팽이를 키우는 전국의 집사들은. 한쪽은 이제 가루파죠.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곡물 가루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에 개서 이제 주거나 그런 이제 사료파. 아니, 가루파, 가루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채소파라서 싱싱한 채소를 준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이것저것 주다 보니까 이건 먹을까? 이 채소 좋아할까? 다들 그런 경험을 저 말고도 하셨을 거예요. 달팽이들이 도대체 어떤 채소를 주면 좋아할까?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집사들마다 뭐 다 의견이 다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팽밥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팽이 바이 달팽이. 그러니까 달팽이마다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누구집 달팽이는 이런 걸 더 잘 먹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줘보는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뭐 채소들은 다 줘도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줘서 달팽이한테 해로운 채소가 없습니다. 다만 고추, 마늘, 양파같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는 어차피 줘도 달팽이들이 안 먹기 때문에 안 먹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력한 채소들을 주면. 아무튼 간에 그런데 어쨌든 달팽이들이 잘 먹을 만한 것 중에서 이자트릭스. 지난번에 카이피라 굉장히 잘 먹었는데 이번에는 이자트릭스 이거 어떻게 먹을까 이제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전에 달팽이들이 먹는 건 둘째치고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자트릭스가 어떤 맛이 날까. 이렇게. 네. 정말 궁금하고요. 오늘도 파메이트 제품인데요. 지난번 카이피라와 더불어 다른 데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파메이트 제품 외에는 구할 수 없고 저는 쿠팡에서 샀고요. 쿠팡에서 한 3,500원 3,800원 4,000원 미만으로 구입했는데요. 굉장히 비싸죠. 이게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마침 잘 됐네요. 옆에 있는 레드향. 레드향이 다른 귤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제일 큰 사이즈의 귤보다는 더 큰 게 레드향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라봉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한라봉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커다란 한라봉 아니고 조금 작은 한라봉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물론 이런 얘네들보다는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 손바닥에 비례해서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비하면 채소가 이 정도 양이다. 고기 값이네요. 가격이 고기네. 그런데 어차피 겨울이라 너무나 채소값이 비싸기 때문에 됐어. 잘 됐어. 어차피 비싼 채소 다른 채소들이 비쌀 때 한번 사 먹어보자.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사봤습니다. 맛있으면 또 사 먹으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달팽이집사인 제가 한번 김이상궁이 되어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씻어 갖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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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뭐죠? 이자트릭스. 이름도 어려워요. 이자트릭스 얘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그냥 상추랑은 좀 다른 모양이죠. 상추 양상추하고는 모양이 확연하게 다르고 그리고 케이스에서 뽑아보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여기 꼭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데 좀 모양이 독특해서 다른 채소들과 잎채소들과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자트릭스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자트릭스 이제 깨끗하게 씻어 갖고 왔는데요. 뭐 채소 씻을 때 저런 종류의 잎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상추를 비롯해서 뭐 양상추 뭐 특별히 뭐 세제나 막 이런 거 쓰지 않거든요. 과일은 저는 베이킹소다 이용해서 좀 깨끗하게 씻는 편인데 저런 이파리 채소들은 저런 종류들은 그냥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한 3번 정도 헹궈줍니다. 한 서너번? 뭐 특별히 어떤 뭐 베이킹소다 이런 걸 이용해서 씻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깨끗한 수돗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먹고 달팽이들도 그렇게 해서 먹이는데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끔 달팽이들이 이제 상추나 이런 채소 키울 때 집에서 키우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키우는지 아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그 상품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키우는 데는 달팽이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토종 달팽이들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특히 시골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 죽이는 약을 치거든요. 거기 상추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안 씻어 먹이면은 달팽이들이 이제한테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이제 먹고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게 어떤 그 뭐 농약을 쳐서 키웠던 뭐 유기농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좀 여러 번 헹궈서 달팽이들한테 주는 편이고 저도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좀 썰이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자트릭스가 어떤 맛을 내느냐. 일단은 먹기 전에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제품, 제품 겉에 이제 붙어있던 종이에요. 이자트릭스, 자 그 다음에 이자트릭스는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상축과의 작물입니다. 오 얘도 결국 상축과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보는 재미도 있어 요리에 즐거움을 줍니다. 시원한 맛을 가진 이자트릭스는 육류와 함께 드셔도 좋고 샐러드와 샌드위치로 요리해 드셔도 좋습니다. 뭐 다 먹으라는 얘기죠. 뭘로 먹어도 맛있다. 결론 그겁니다. 어디 한번 뭐하고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로 먹어도 맛있고 샌드위치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맛있다는 이자트릭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놈? 요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예쁘게 담으려고 했는데 얘는 뭐 특성상 예쁘게 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부드러워요. 군더더기였고요. 깔끔해요.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채소는 뭐랄까 먹으면은 되게 그 느낌 아세요? 뭔가 이렇게 싱그러워지는 느낌? 그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카이피라보다는 아삭아삭 소리가 좀 더 잘 나는 것 같네요. 쓴맛 없고요. 물론 풀향은 약간 납니다. 풀이니까. 풀향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카이피라보다는 약간 더 풀맛이 난다고 할까? 식감 있잖아요. 그 식감. 영어로는 텍스처. 그 음식의 그런 뭐랄까 조직? 그런 특유의 그런 그 조직감에서부터 나오는 그 질감 있죠? 식감이 다른 채소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 점이 진짜 큰 이자트릭스만의 무슨 장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음, 어디 보자. 이걸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이피라는 맛은 양상추랑 좀 다르지만 상추나 양상추랑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적한 이파리가 양상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다른 식감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지 식감이 다르지 않다면 이자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워낙 이렇게 독특하게 뭐라고 약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갈래갈래 있기 때문에 요기서 주는 식감은 다른 채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맛이 강력한 채소가 아니거든요. 향이나 맛이 은은한 채소이기 때문에 살짝 풀향이 나는 것 외에는 좀 이렇게 정신사납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 거 외에는 강력한 맛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햄버거 샌드위치에 넣어도 재료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고 이자트릭스로 샐러드를 만들었을 때 여러 채소들 사이에서 또 좀 더 샐러드의 식감을 감촉을 그냥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이파리 하나하나가 되게 야들야들하고 작잖아요. 물론 이 줄기 부분은 빼고요. 줄기는 약간 억센 편이고 요기 이파리들이 워낙 부드럽고 작아서 이 이파리들이 아주 야들야들한 느낌을 줘요. 입안에서 씹는 감촉이 이자트릭스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네요. 역시 이자트릭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 파는 걸 보신다면 한번 구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마트 이런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동네 마트나 대형 마트는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점점 많이 생기지 않을까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입점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동네에는 없어서 저는 쿠팡이랑 마켓컬리 이런 데서 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배달을 워낙 잘해줘서 이제는 막 무거운 거 띵띵대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집에 오는 게 너무나 배달이 잘 되는 쿠팡과 마켓컬리를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그거 최소 과일 가게 근데 거기는 현금밖에 안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서 이제 거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더 좋은 걸 사는 거죠. 오늘은 동네 채소 가게 거기서 더 싸고 싱싱하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고 항상 채소랑 과일은 항상 1년 내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이제 계절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차라리 이쪽에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해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돈이 많으면 비싸고 좋은 거 사 먹으면 되고요. 너무 뻔한 소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자트릭스 맛 괜찮습니다. 물론 나는 샐러드에 샐러드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모든 종류의 이런 채소를 추천해드릴 수 없지만 우리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베지테리안 저는 베지테리안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소 이자트릭스 네 그러면은 지난번 카이피라 영상에서는 저만 먹고 달팽이들한테 주는 모습을 촬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팽이들이 엄청 배가 부른 상태여서 어차피 저도 안 먹겠구나. 근데 오늘은 한번 이제 적당한 어저께 먹이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준성체 달팽이들 이제 좀 있으면 성체가 될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조금 성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냥 아기죠. 아직은 청소년 같은 우리 중학생 같은 우리 달팽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나 뭐라고 불러야 돼? 아직 덜 큰 달팽이? 그동안은 이제 팽린이라고 불렀잖아요. 달팽이 어린이 너희 둘이 뭐하니? 근데 이제 팽린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청소년 달팽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청소년들 이거 전체 관람가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방송은 전체 관람가? 말 더듬네. 이제 집사 당황이. 네. 어쨌든 우리 달팽이들 저한테 지금 7마리 딱 있거든요. 7마리 중에서 아 6마리인가? 이제 헷갈려요. 하도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카메라빨 잘 받는 2마리를 이제 모셔왔습니다. 네. 둘이 평상시 아는 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친하게 지내네요. 네. 얘들아 이거 이자트릭스야. 먹어봐. 먹어봐. 근데 지금 둘이 약간 분위기가 네. 핑크핑크합니다. 먹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 먹는 것보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먹는 아이들로 뽑을 것. 제가 왜 카메라 잘 받는 아이들을 뽑았을까요? 먹성이 좋은 아이들로 선발을 했어야 됐는데. 자 네. 저 있잖아. 우리 저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님들이 보고 계신데 좀 이렇게 이자트릭스를 맛있게 아삭아삭 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네. 이래서 진짜 오디션이 중요합니다. 오디션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특히 이 친구 있잖아요. 조금 크기가 다른 형제들보다 작아가지고 좀 더 먹여봐야겠다 그러고 뽑았는데 네. 집사의 실수였습니다. 확실히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이제 또래들보다 이제 몸집이 작은 경우는 먹는 거에 관심이 덜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 있죠. 좀 그래도 조금 더 큰 이 친구는 벌써부터 이자트릭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지금 카메라 초점 맞아주세요. 초점을 맞추라니까 어두워지고 계신데 네. 그래서 잠깐만 밝게 지금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확실히 잘 먹고 있죠. 또 바로 보자마자 먹을 거다 이러고서는 이제 이자트릭스 맛있게 먹고 있고요. 잘하면 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은 이 친구는 네.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알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고 있죠. 지금 놀 때가 아니라 먹을 때인데 아니란 눈치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오디션 잘해가지고 잘 먹는 아이들로 뽑도록 할게요. 네. 이자트릭스 네. 우리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자트릭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전에 혹시 지금 따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그런 채소가 아니라 음 그렇게 잘 들리진 않네요. 자꾸 어두워져서 죄송해요. 네. 조금 들리긴 들리는데 다음번에 제가 소리 잘 나는 채소로 해서 조금 따로 달팽이들이 그 풀 뜯는 소리는 나중에 따로 들려드릴게요. 오! 방금 들으셨죠? 오! 혹시 들으셨어요? 조금 더 가까이 볼륨을 크게 하고 들으시면 조금 들리는데요. 네. 드디어 우리 노는 게 제일 좋은 저 뽀로로 친구도 먹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이자트릭스가 카이피라 보다는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카이피라는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지 소리가 잘 안나요. 음 드디어 이 친구들도 이자트릭스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귀엽죠? 달팽이들은 먹을 때 제일 귀여워요. 다른 반려동물들이 다 그렇지만 와 이거 너무 이쁜데요? 카메라를 지금 끄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예뻐요.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밥 먹는 걸 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럴 겁니다. 진짜 지켜보고 있으면은 오구오구 많이 먹어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우리 다른 팽이들에게도 어서 이자트릭스를 줘야겠네요.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추운 겨울인데 이제 우리 비타민이나 각종 미네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음식 골고루 드시고요. 하실 수만 있다면 채소도 많이 드세요. 네. 채소하고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또 다른 음식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나는 고깃하다 나는 육식이 좋다 하셔도 채소와 함께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